저희 제이형이 갑자기 윈트초커를 먹는 후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찍고 있거든요? 과연 제이형의 반응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제이형이 갑자기 이런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지만 형이 이걸 계기로 더 좋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네, 냄새는 어떠신가요? 어... 별로... 아니... 오케이! 렛츠고! 과연... 왜... 너... 괜찮지 않나? 오! 한입 더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쵸? 여러분! 이 광경을 드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현장이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저를 미쳤다더러 가는 길입니다! 한 달 한 번 먹으면 맛있겠다! 이게 한 달 한 번인 것 같아요!